이주혁 원장의 글을 좀 여러분들이 보시면서 좀 안심을 하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귀 밑에 턱 모서리 있는 부분이 있는데 하악각 이라고 부른다 그 바로 밑에 손을 대보면 맥방이 느껴진다 그 경동맥이다 피습 직후 영상에서 수행원들이 손수건으로 바로 그쪽을 누르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거기서 피가 나고 있었으니 누른 거다 즉 범인은 정확히 경동맥을 노렸다 그런데 경동맥이 근육 사이에 쌓여 있고 정맥에 비해 더 깊이 있어요 그래서 칼은 정맥을 일단 베고 들어가서 동맥은 베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목이란 게 그리 넓지 않은 곳이기 때문에 한 1cm 내외의 오차로 이재명 대표가 목숨을 건진 것으로 보인다 조금만 오차 없이 들어갔다면 이재명 대표가 그 자리에서 절명했을 것이다 경정맥을 60% 정도 손상시켰다고 하는데 동맥이라면 짧은 시간에 피가 분수처럼 나오므로 비산한다 그러죠 오늘 류삼령 총경이 현장에서 피가 비산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도 정확하게 지열만 하면 견딜 수 있다고 판단했다는 얘기를 했어요 그게 정확한 판단이었던 거죠 지열하기가 매우 힘들죠 동맥은 동맥도 지열은 가능합니다 그런데 지열하기가 굉장히 어렵다는 거죠 정맥은 줄줄 흘러나오는 시기라서 초반에 압박을 정확히 잘 해놓으면 출혈을 멈추는 것이 가능하다 목은 너무 광범위하게 세게 누르면 피가 머리 쪽으로 몰려서 뇌압 상승이 나타날 수도 있기 때문에 압박을 할 때 정확한 지점만 해야 된다 영상을 보니 수행원들이 상당히 지열을 잘하고 있었다 어제 오재일 대표가 굉장히 효율적으로 잘 지열을 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류전 총경이 그래서 지열을 직접 하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류전 총경이 딱 봤더니 너무 지열을 잘하고 있어서 이재명 대표한테 물어봤다는 거예요 지금 더 지열을 제대로 하려면 더 세게 눌러도 되겠는데 괜찮습니까? 그랬더니 괜찮다 이렇게 얘기를 해서 더 압박의 강도를 높여서 거의 병원에 갈 때는 완전히 지열이 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피가 졸졸 새듯이 나왔던 거죠 그래서 그거를 빨리 봉합수술을 해야 되기 때문에 서울대로 보낸 겁니다 저기 부산대에서 볼 때 일단 경정맥 추열은 지열이 현장에서 됐다라고 판단했다고 하잖아요 앰뷸런스는 늦게 왔는데 계속 피가 났다면 이재명은 도착할 때까지 살았지 못했을 것이다 라고 얘기했는데 저것도 류사명 총경이 현장 지도를 잘했어요 그러니까 일단 전화를 앰뷸런스한테 건 거예요 걸어서 그거를 스피커폰으로 통화를 하면서 올 때까지 그래서 상태를 설명하고 지열한 다음에 지열을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걸 설명한 다음에 바로 기도로 피가 넘어가지 않게 해야 된다 그래서 머리를 높여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그래서 주변 사람도 옷을 벗겨서 베개를 만들어서 머리를 높이고 한 서너 명이 옷을 벗었다고 합니다 몸도 체온도 유지하고 발까지 이렇게 다 덮어서 체온을 유지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CBC 혈구겸사가 당연히 있었을 거고 실열량이 많지 않아서 초응급으로 수술에 들어가야 된 상황이 아니라고 판단이 됐을 것이다 일단 경정맥 손상은 매우 위험하지만 현장에서 지열이 됐고 실열량이 크지 않다면 수술은 긴급하지 않다고 생각을 했다 무엇보다 환자가 의식이 있었고 그런 상황을 가족과 당직자들에게 얘기를 했고 수술을 부산에 살 건지 이 수술은 정맥을 꿰매는 것이라 시간이 오래 걸리지 않는 것인데 단지 수술 후 입원을 시켜 경과관찰을 오래 해야 되기 때문에 가족과 당직자들이 서울 가서 하자고 결정을 했을 것이다 서울에서도 서울대병원인 이유는 거기가 국립병원 즉 공공의료기관이기 때문이었을 거다 여기다 밑줄을 갖다가 한 10번 긋고 싶습니다 아산병원, 세브란스병원, 삼성병원 다 사립이잖아요 그러니까 사립은 공공과 달리 사람 살리는 게 우선이 아닐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 의미심장한 얘기를 여기다 깔아놓고 이주혁 선생이 얘기를 합니다 일부에서는 부산대 의료진을 왜 무시하고 서울 가서 해야 되냐 비판하는데 일단 지열된 상태에서 저 수술이 아주 어려운 수술이라 할 수도 없고 무엇보다 환자의 상해 경위가 세상을 떠들썩하게 하는 고로 기자들이 수백 명 몰려오는 그런 환자 이런 환자 보통 병원원장에서는 솔직히 받는 거 좋아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부산대에서 굳이 이런 시끄러운 수술을 하면서 기자들에게 시달리고 싶지 않았을 테고 가족들이 서울 가게 됐을 때 속으로는 오땡큐 이랬을 것이다 일단 피수프, 정맹에서 나온 피는 흘러나오는 속도가 동맥보다 느리기 때문에 근처의 근육과 기타 조직으로 스며들어서 선지가 된다 이게 혈전이다 서울대에서 수술이 길어진 이유가 이 혈전을 청소하는 데 시간이 오래 걸렸다는 것이다 출혈량이 당초 예측보다는 꽤 있었다는 얘기도 하다 총상 같은 경우는 정맥이 찢겨져 달아나기 때문에 다른 정맥을 이식하거나 심어줘야 되겠지만 지금처럼 칼에 베어서 실 들고 꼬매는 거면 봉합 자체는 시간이 오래 걸리지 않고 단지 섬세한 테크닉이 필요하고 관을 넣었다는 것은 추가로 혹시 피가 나오거나 근처 조직들이 시간 지나면 부어오를 수 있기 때문에 그게 기도를 누르지 않게 하기 위해서 백관을 넣었다는 뜻이다 그래서 이재명은 처음부터 의식도 있었다고 하고 응급처치와 수술도 잘 받았기 때문에 잘 회복하실 거라고 생각이 된다 박수를 보냈습니다 이 글을 보고 회복에는 문제가 없을 것이다 그리고 후유증도 비교적 적절한 처치 때문에 적을 것이다 라고 얘기가 되는 겁니다 정리하자면 괴하는 죽이겠다고 작정하고 어딜 찔러야 되는지까지 준비해서 제대로 살인을 신호한 것으로 보이는데 한 치의 오차로 동맥을 벗어났고 현장의 수행원 중 누군가 류사명 총경 등등 굉장히 응급처치를 재빨리 잘했기 때문에 이재명은 목숨을 잃지 않았던 것이다 이건 천운이라 말하지 않을 수 없다 아직은 하늘이 이재명을 버리지 않고 있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다 이주혁 의사님이 전문가적 식견을 가지고 설명을 해주셨는데 진짜 저는 천운이라고 보는 게 1cm의 오차였어요 1cm 만약에 제대로 들어갔으면 사망에 바로 이르게 되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그리고 범인이 정확하게 정밀하게 그 지점을 경동력을 노렸어요 저는 자세를 보면 상당히 놀랐는데 낮은 자세에서 저는 프로페셔널한 사람이 아닌가 이렇게 의심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청법자는 아닐지라도 적어도 이런 훈련을 받은 사람이 아니어서야 그런 복잡한 상황에 침착하게 목표 지점 급소를 노리고 공격하기 쉽지 않거든요 대단히 침착했어요 어제 저의 지인의 특수부대 출신의 지인에게 그래서 전화가 왔어요 그러면서 그 영상을 봤는데 야 저걸 굉장히 많이 연습한 거다 저렇게 일반인 같은 경우 저렇게 못 찔른다 위로 향해서 상향으로 해서 정확히 목을 겨냥하는 게 이게 칼 가지고 그렇게 하기 쉽지 않다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아 살이 너무나 큰 살이가 느껴졌다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칼을 써보지 않은 사람들은 아는 사람은 우리가 삶에서 그런 경험을 하기는 어려운데 팔로 찌르게 돼 있어요 팔로 그런데 이 범인은 다리로 찔렀습니다 제가 볼 때 그렇죠 몸을 낮춘 상태에서 팔을 뻗으면서 일어나거든요 그렇죠 상당히 프로페셔널한 동작이고 굉장히 깊이 들어갔죠 그 다음에 범행 도구도 보시면 양날을 영화 아저씨에 나오는 제가 검을 하나 검색해서 봤는데 그와 유사해요 청부업자들이 쓰는 양날의 검이에요 칼이 아니고 검입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오늘 유산명 총경도 얘기를 했지만 장식용 칼이었다 애초에는 그거를 양쪽을 갈아서 연말을 했어요 양쪽을 갈아서 양쪽에 날을 만든 검이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검은 더 깊이 들어가죠 도가 아니니까 도는 위에서부터 힘이 가야지만 들어가는 도는 베는 거예요 베는 거죠 주로 그런데 검을 팔지는 않거든요 이거는 흉기로 사용될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그걸 검으로 다시 제작을 했다 갈아서 본인이 그래서 이거는 상당히 전문적인 어떤 지식이 있는 사람이라는 저는 의구심이 들었고 이 1cm가 빗겨나간 것이 이놈은 정확하게 목표 지점을 뚫고 들어갔는데 YC 지체 기세 걸렸고요 체중을 제대로 실었어요 영상을 보시면 저도 안 보다가 이거 확인을 해야 되겠다라고 해서 영상을 보니까 체중을 실어서 점프를 하면서 목을 한 거거든요 YC 기지 한 1cm를 비틀어서 들어가게 만들었던 거죠 그래서 만약에 그 영상을 보시면 당 대표의 몸이 뒤로 밀릴 정도로 체중을 제대로 그대로 쓰러지세요 제대로 실린 타격이었기 때문에 굉장히 정말 위험하고 굉장히 프로페셔널하게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말씀하신 대로 민병수 후보님 YC 겨세 여기에 딱 걸린 것 같아요 그런 지점에 미끄러져서 위를 타격하게 된 거예요 약간 밑으로 갔으면 뚫고 들어갈 수도 있었고 위로 갔으면 더 위험한 지점이 될 수도 있는데 정말 천원이셨어요 YC 기지 정말 당대표 살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서울대로 병원을 이동을 한 것과 관련해서도 온라인상에 보니까 제가 논란이 좀 있는데 저는 이건 현명한 선택이었다고 봐요 매우 위급하고 응급한 상황이었다면 인근 병원으로 이동하시는 게 맞죠 그런데 이좋 의사가 설명한 대로 지금 아주 응급한 상황은 아니었다 그래서 좀 더 효과적으로 치료를 받을 수 있는 곳으로 이동하는 것을 아마 이재명 대표 본인이 원하지 않았는가 우리나라의 모든 문제가 되는 환자들은 다 서울대병원으로 원래 이송을 하세요 그런 경향이 많기 때문에 아마 원장님 쓰셨던 대로 부산대병원은 굉장히 정시적인 부담이 있었을 테고 서울대병원에서는 그런 VIP 환자들을 많이 치료하고 그다음에 언론 대응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잘 돼 있기 때문에 현명한 선택을 하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신뢰 문제예요 예전에 신해철 씨 사건에서 보다시피 사실 또 수술 과정에서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기 때문에 확실히 믿을 수 있는 의료기관으로 이동을 하는 게 좋다 그리고 지금 보시다시피 이건 정치 테러잖아요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를 죽이려고 계획한 일이라는 게 너무 확연하게 보이기 때문에 이게 의료기관에서도 무슨 일이 벌어질지 모르는 이런 위험한 상황이어서 저는 이제 이 대표님이 판단하신 건지 아니면 당에서 판단한 건지 모르겠지만 서울대병원으로 이동한 게 현명하시다고 보고 또 하나는 지금 뒤에도 말씀을 좀 드리겠지만 민주당 총선이 이제 바로 시작되는 국면이에요 1월부터는 그리고 2월까지 민주당 공천 작업이 진행이 돼야 되는데 꽤 그래도 상태가 호전이 되신다고 하더라도 병원에 올해 입원을 하셔야 되는 상황이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병상에서 지금 총선을 지휘해야 되는 맞습니다. 참모들 많이 왔다 갔다 하셔야 돼요 그런데 만약에 부산에 계시다 이렇게 되면 사실 또 이동하기도 좀 어려운 면이 있고 그래서 서울로 오시는 게 정치적으로 봐도 지금 좀 현명한 판단이었다 그리고 그렇게 이동할 때 그러면 헬기로 이동하지 그럼 뭘로 이동하냐 헬기로 이동하는 게 오버라고 했던 새끼들 진짜 니들 입으로 벌은 그런 벌을 다 고스란히 니들이 받을 거라고 생각을 한다 저는 참을 수가 없었어요 그 분노를 헬기로 이동하는 또한 니들도 그 상황이면 헬기로 이동을 해 자식들아 또 하나의 이유는 헬기로 이동해야 환자한테 진동이 안 오거든요 진동을 최소화하고 환자가 몸으로 느껴지는 충격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도 헬기 이동이 꼭 필요합니다 그 닥터 헬기를 왔다가 그렇게 늘려야 된다고 얘기를 했었을 때는 다들 찬성했을 때면서 헬기 쓴다고 쓰레기들은 정말 어떻게 저희가 안 되는 것 같아요 저는 너무 지금 그 이상한 댓글들과 그런 것들을 많이 봐가지고 이런 댓글들을 제정신으로 달았다고 생각되지 않기 때문에 그건 사회적으로 격리가 되거나 응징을 받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댓글들 쓰고 싹 지우면 나는 끝나 가가지고 막 울면서 반성한 표정 하면 나는 빠져나갈 수 있어 돈 한 50만 원 내면 되겠지 이러면서 자꾸 하는 거거든요 저는 커뮤니티 운영하는 운영자들한테도 진짜 경고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게 일부 커뮤니티에서 탈퇴만 하면 개인정보 다 삭제해버리고 개인정보를 수사기관에도 제공하지 않는다고 그걸 믿기로 해가지고 더 자기 커뮤니티에 오라고 하는 그런 작자들이 있는 것 같은데 첨부해봤습니다 사람들 이렇게 거의 말로 죽이는 거잖아요 공범이 아니라면 왜 그렇게 해 줍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인터넷 공간에서의 익명성이 보장돼야 된다는 것은 전적으로 동의하지만 범죄 행위를 가리는데 이게 활용되면 안 된다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최평론가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댓글 막 쓰는 것도 문제지만 유튜버들이랄지 나름 영향력 있는 유튜버들이랄지 셀럽들이 이런 사건이 터지면 이게 관심 끌려고 그러는 건지 그 말도 안 되는 혹은 확인되지 않은 사실들을 가지고 지지자들을 선동하는 문제가 있어요 이번에도 저는 그런 모습이 좀 보여서 상당히 우려가스럽고 정말 우리 환정사상 있어서도 안 되고 있을 수도 없는 이런 어마어마한 사건이 터졌는데 이런 때 이제 어떤 사익을 취하려는 이런 행동들을 하시는 거는 저는 자제를 해야 된다 그리고 이게 조금만 우리가 잘못된 이야기들 정보들이 흘러들어가게 되면 잘못하면 이게 악용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많이 좀 자제하시고 침착하게 현재 상황에 저는 대응을 해나가셔야 된다고 봐요 그래서 하늘이 도와서 이재명 대표가 치명적인 결과로 이어지지는 않아서 정말 다행인데 하늘이 무너져도 소산할 구멍이 있다고 호랑이 굴에 들어가도 정신만 차리면 된다 이런 말들이 있는데 이런 혼란스러운 전국인데 같이 이렇게 흥분해가지고 대중들을 혼란스럽게 만드는 거는 좀 자제를 하셔야 된다고 보고 우리 시청자분들이나 당원 여러분들도 침착하게 현 정세를 좀 잘 지켜봐야 됩니다 이제 시작이거든요 맞습니다 이재명 대표 피습으로 끝난 문제가 아니라 이재명 대표가 건강을 회복한다고 이게 사실 끝난 문제가 아니에요 이건 의도가 있는 거잖아요 이재명을 제거함으로써 대한민국 정치 구도를 파는 자기들 의도대로 바꿔보겠다라는 그런 세력이 존재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가 좀 더 매의 눈으로 냉철하게 현 정국을 좀 봐야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벌써부터 이제 보수 언론들은 배우가 없는 외로운 늑대의 범죄라고 몰아가고 있는데 저희는 그렇게 절대 생각하지 않습니다 속보가 좀 들어와서 마지막으로 좀 알려드리고 마무리를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김진성 이재명 대표를 찌른 테러봄이죠 테러봄 이 테러봄이 지금 신상이 조금씩 더 확인이 되고 있는데 영등포구청에서 일하다가 그 암행감사반에서 일했다고 그래요 세무 관련 공무원이었던 걸로 보입니다 그러다가 이제 7급으로 명예퇴직을 했어요 명예퇴직을 했는데 강남에서 먼저 중개업소를 시작을 했대요 부동산 중개사 자격을 취득 후에 주식으로 날렸다네요 퇴직금을 주식으로 날리고 부동산 중개사 자격을 취득 후에서 강남에서 중개업소를 운영했고 10여 년 전에 아산시로 이주해서 중개업을 했는데 민주나 진보 성향은 전혀 없고 조원진과 전광훈이 주관하는 태극기 행사에 종종 참여를 했다 꿀보수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새누리당과 한나라당의 당적을 반복해서 당적을 가졌다가 탈퇴했다가 당적을 가졌다가 탈퇴했다가 하는 작업들을 했고 실제로 이재명 대표를 해야 할 목적으로 민주당 당적을 가졌다라는 진술까지도 지금 나온 상태예요 본인의 진술? 네 그럼 이제 이건 확인이 된 거네요 네 지금 진술을 하고 있습니다 진술을 하고 있고요 이런 상황들 지금 확인되고 있으니까 이게 외로운 늑대에 의한 범죄라고 단정졌던 언론사들 끔찍한 의도적 오보를 낸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오늘 방송 어떠셨나요? 방송에 대한 의견과 댓글들 많이 많이 남겨주시고요 좋아요와 구독도 부탁드립니다 이상 유지은 이었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